와, 날씨 진짜 좋다. 안녕하세요, 화사입니다. 무시계로 아이븐이 저런데 어색해서.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되니까. 모토밤도 그냥 난리가 났네. 이때 처음으로 솔로도. 그리고 해외 쪽도 많이 다니고. 진짜 글로벌이언. 간만에 나간 거예요. 요즘 이게 너무 좋아, 다시 풀려서. 나 이거 봤어. 얼굴이 막 이렇게 나와서. 얼굴 표정으로 봤을 때는 앤 혜서이가 더 긴장하네. 그래. 가사는 프로야. 거의 뭐 하복급이야 지금. 아일락 인형 아니지. LA 왁스하우스 같네. 한 마리도 더 그러죠. 한 마리도 더 그러죠. 한 마리도 더 그러죠. 남편에. 한 마리도 더 마인드.